희온이도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의 가십이나 가짜뉴스나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희온이만 있으면 저도 어디든지 같이 단둘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러면 희온씨를 포기하고 돌아가는 그런 생각은 아니거든요? 그건 전혀 없죠 그건 전혀 없어요 Never forget about 정말 저는 희온이도 희온이 잘 못해요 사실 왜 자꾸 희온이 지지대가 전혀 패밀를 안 한다고? 왜 자꾸 희온을 안 한다고? 그들은 지금 제가 항상 저희도 안 한다고? 오늘 저는 첫 번째, 첫 번째, 첫 번째는 이 10명을 다 한다고 하거든요 제가 최근에 못하다고 하시면 안 한다고 하죠 생각보다 희온이 많아요 제가 아버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하고 억울한 면은 없지 않아 있지만 저는 그 좀 이렇게 유지하려고 제 마음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주 안아주고 좀 더 같이 있어주고 같이 뭐 들어주고 저는 그리고 저는 흔들리지 않고 저까지 흔들리면 희원이가 더 힘들어지니까 저는 최대한 제 자신을 잘 컨트롤하고 그리고 희원이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옆에서 계속 서포트해 주는 거죠. 희원이가 너무 좋죠 저도 그런 거는 저는 그냥 희원이도 그래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고 사람들의 가십이나 뭐 가짜 뉴스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로 뭐 희원이만 있으면 저도 어디든지 같이 단둘이 살아도 괜찮을 것 같아요. 뭐 그냥 저는 인생을 그냥 이렇게 물 흐르듯이 사는 편이라서 뭐 억지로 내가 관둬야지 해야지는 아닌 것 같고 그냥 물 흐르듯이 살 것 같아요. 희원이랑 23년 후에 다시 만날 거라고는 아주 상상도 못 했잖아요. 이런 것처럼 저는 운명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희원이랑 같이 옆에 있으면 그냥 물 흐르듯이 어떻게 사는 거는 제 운명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희원 씨를 포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는 그런 생각 아닌가요? 그건 전혀 없죠 tum nurses teach wong 그런 사람 전혀 없어요. ess not e Paradise 자주 얘기하죠. 맨날 그렇게 얘기해요. 희원이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더 사랑한다고 내가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더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저를 믿어주시는 팬들도 많을 거라고 믿고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믿어주시는 만큼 저는 진실될 사람이니까 모든 루머나 안 좋은 가짜뉴스들은 밝혀질 날이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거기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살겠습니다 공연 준비하느라고 요즘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대여섯 시간 정도? 나머지는 이제 와서 희온이랑 같이 TV도 보고 드라마도 보고 밥도 같이 먹고 일희원 일희원 이번 대여섯 시간은 대여섯 시간은 대여섯 시간에 대해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였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오빠 계속 제 인생에 유지하라고 그러고 혹시 지금 복근이 나오나요? 복근은 나오고요 복근은 나오고요 이게 좀 쉐입이 괜찮아서 졌어요 열심히 준비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빠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